2차 전질련을 가게 됐는데 몸 건강이 잘 갔다가 와서 또 이제 지진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초등학교 때 리스트를 하게 됐는데 응원해 주시고 또 경영안해 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드립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그냥 뭐 마스크랑 소스 꼭 하겠습니까? 태국 잘 다녀왔고요. 이제 가부새마 전질련 가는데 저희가 ACL이 먼저 시즌보다 빨리 시작해서 저희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 가부새마 가서 잘 준비해서 준비를 때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아까 찍어 잘 다녀오겠습니다. 그리고 신인들로 인사하는 만큼 신인들이 다 잘 형들이랑 영합을 잘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몸 잘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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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